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미스테리예요.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. 넘버원 저 28이요. 네.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. 삼촌? 저 나이를 물어봐요. 20살 정도 아니에요? 한 10살 이상은 서양할 거예요. 22살이요? 첫사랑에 실패를 말 안 하셨어도 좋아. 저요? 왜요? 넘버원 넘버원 제가 듣기로는 송중기 씨랑 친하시다고 들어가지고 저랑 술자리 하실 때 왜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? 선배님의 말씀 안 해주셨어요? 제가 오라면 분명히 오는 친구가 많아요. 뭐 송중기 씨잖아. 헐. 올 수 있겠죠? 송중기 씨.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어 소우시다. 밥 먹으러 와. 장혁 씨. 탑. 지드래곤. 이거 술 듣고 맛있네요. 그냥 같이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네. 나이를 떠나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술에 처음처럼 있으면 친구처럼 편안한 건데 아 무섭다. 어떡해. 일단 들어가요. 또 이런 길을 밟으니까 바르네 느낌이. 이 안에야말로 대단하구나. 동굴에서 오시는 거예요 선배님? 과거로 온 시간 여행 같은데 사랑하는 어디까지 가면 계실까 사랑을 만나나 내게 너는 행복이 오고 어 끝도 없어. 이게 177m라고? 자연스레 아 야 야 야 보아짱. 와 선배님. 보아짱. 와 선배님이다. 보아짱이다. 아 반가워요 선배님. 아 잘 되셨어요? 아 반가워요 선배님. 야 잃어버린 30년 만에 만난 남매 같아.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. 그러게요. 저희 맨날 문자만 주고받다가 그러니까. 네. 뭐 얘기 많이 들었어 뭐 저 드라마도 한다고 그러고 또 아 영화도 찍었고 네. 안 덥니? 아 더워요 엄청 더워요. 덥지? 응. 오 아 감사합니다. 1분만 일하고 있어. 와 좀 시원하지? 네. 아 이게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선배님의 30년 만에 만난 남매 같아요. 하하하하 돌 앞에서 여기가 패턴을 하하하하 잘 지내셨어요? 내가 보아짱 노래를 넘버원부터 해갖고 아틀란티.. 아틀란.. 티스소녀 네. 어둠 속에 오 오우 네 얼굴 보면 이건? 넘버원 넘버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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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오늘 들었어요. 네? 보고 있어 보고 싶은 아 그런건 하지마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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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참 오늘 이렇게 하루종일 저희 같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니까. 네. 나는 좋은데 보아가 불쾌할까? 아니요. 전혀 전혀 안 불쾌해요. 그니까 송중기 씨 불러주세요. 송중기 씨 불러주세요. ㅋㅋㅋㅋ